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밌는 수동 커피 추출기구를 들고 와 봤는데요 바로 이놈입니다 레버프레소 v4 입니다 이 레버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즐겨 쓰고 있는 추출기구 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한 건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레버프레소 요번에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뚜껑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사용설명서 한글로 잘 돼 있습니다 본체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런 뭐 실리콘 패드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요 위에 놓고 이렇게 써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오링 그리고 반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일단 기존에 제가 들고 있던 거랑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겉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이 좀 달라졌네요 색깔이 다릅니다 소재는 둘 다 플라스틱 같아요 자 밑에 이 부분도 좀 달라졌습니다 모자 뺏기보면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색깔만 달라진 건지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알아보니까 소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요 얘는 트라이탄입니다 얘는 PA 라는 소재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강도가 훨씬 더 딴딴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 쓰다보면 우리가 요렇게 힘을 줄 때 원두를 많이 넣거나 분쇄도를 너무 곱게 세팅하면 딱 걸리갖고 안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만해야 돼요 추출 더 하면 안됩니다 뭔가 세팅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내가 힘을 꽉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에 손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강도가 좀 더 세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쓸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도 듭니다 밑에 이 부분도 뭔가 소재가 바뀌었나 라고 보니까 요거는 그냥 색깔만 바뀐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제품 다 인체 무해한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윗부분 요기 요기가 물 넣는 공간이거든요 구조는 이전 버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이 반달 요 실리콘 재질 같거든요 이렇게 막 구겨지죠 얘를 요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반달이 요렇게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출을 요래오래 막 하거든요 하다보면 뜨거운 물이 팍 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원에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고 물 온도를 좀 보호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빼고 물 채우고 다시 꽂고 요래쓰려면 좀 귀찮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전 버전인 얘도 물이 막 튀고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걸 빼고 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배려까지 해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자 이 아랫부분 이것도 한번 열어서 이래 보면 일단 이런 컵이 있습니다 어 뭐 원두나 이런거 담아서 붓는 용도 같기도 하고 뭐 커피를 담아서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두면 그런 용도에요 방금 컵을 빼고 요걸 요래 꼽아서 쓰게 되면은 커피가 떨어지는게 이 안에 다 보이겠죠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색이 있기 때문에 안에 커피가 안 보이는데 이번에는 투명으로 해서 커피 떨어지는 걸 잘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 보면 스파옷이 달려 있습니다 이 스파옷 볼 때마다 귀여워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뱅글돌리갖고 솔랑빼삐도 됩니다 저는 요렇게 바텔리스 상태로 추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빼놓고 쓸게요 자 바로 밑에 바스켓 있고 요부분 자꾸 돌리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해서 위쪽 보면 샤워스크린 달려있어요 그리고 51mm짜리 바스켓 그리고 샤워스크린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빠지거든요 샤워스크린은 앞 뒷면이 다릅니다 바깥쪽으로 장착을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이렇게 보면 레버를 움직일 때마다 요게 요래요래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전 버전부터 있던 스탠드 이전 버전 거를 꼽아보면 딱 맞죠 자 이것도 호환이 될까 꽂아보면 딱 맞네요 근데 이전 버전보다 조금 빡빡하게 돼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 거라서 그런 건지 원래 설계가 그런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안 들어간다 뭐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커피 한잔 뽀먹어볼게요 우선 원두부터 바스켓에 넣어볼게요 제가 사용한 도직링은 예전부터 레버프레소용으로 사용하던 전용 도직링입니다 원두는 에스프레소 정도로 갈아왔고 16g 넣어볼 생각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도 이전 레버프레소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그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예어를 지금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어차피 플라스틱 소재라서 아주 오랫동안 예어를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스탠드 위에 올려서 그냥 예어를 할 건데 근데 스탠드에 고정되는 방식이 요 밑에 바스켓 부분 요 옆에 홈에 꽂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고정이 아니고 그냥 얹어만 놓은 겁니다 레버 내려놓고 물 채워줄 겁니다 1,2분만 열어놨다가 바로 뺄게요 자 레버 한번 쭉 올려주면 뜨끈하게 예열이 되었습니다 아까 준비해둔 거 샷글라스도 살짝 들어주고 잘 나왔죠 좋습니다 그냥 머신 에서 쓰던 에스프러소 분쇄도를 그대로 들고 와서 추출을 했거든요 뭐 문제 없이 추출이 잘 되네요 자 이런 수동 s4 추출 기구들의 특징은 추출하고 나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이 언박싱 하고 쓰면서 느낀 것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소재 외에는 추출 원리나 구조나 크게 바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 버전에서부터 이 레버 프레소란 애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게 없는 이 부분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뭔가 어설프게 바뀌었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파손이 되거나 요런게 조금 걱정된다 라는 글들이 계속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강도가 더 센 예외로 바꾼 것 같은데 제조사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일부러 극한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분쇄도를 곱게 하거나 원두를 많이 넣어 가지고 압력이 엄청 들어가게 테스트를 한 거죠 이 쇠로 된 레버가 휘어졌으면 휘어졌지 얘가 파손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휘어지는 거지 완전 짐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손이 잡고 잡고 가는 게 아까 예어라고 왔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좀 많이 뜨거워 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전 버전도 이 정도로 뜨거워 졌었나 지금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손을 못 들 정도로 뜨겁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 뜨거움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 좀 뜨겁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게 감아 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죽 슬리브나 아니면 실리콘 밴드나 고런 걸 감아 놓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서 자꾸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새까매 가지고 디자인이 이전께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새까매니까 좀 그렇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뭐 그림 같은 거 그려놔도 예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 레버 프레소 v4를 제가 대여를 하면서 프로도 이번에 같이 빌렸거든요 조만간에 프로도 한번 언박싱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보전은 이 전체가 메탈 바디에요 훨씬 더 견고 하겠죠 자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